좀 무서워요.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란플러스에 왔어요. 린나! 아! 옳지!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셀에 갑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티켓 쳐야 했어요. 지금 브리셀에 왔어요. 여기 브리셀 센트럴 기차역은 지하에요. 옛날에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지하철 탈거에요. 근데 한국처럼 이게 출입문 없어서 되게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요. 좀 무서워요. 거기 출입문 없어서 넘어지고 하고 날까봐서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한국의 지하철은 시설이 잘 되어 있었으니까 너무 좋죠.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거에요. 고등학교 친구. 여기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 여기 있어요. 여기 생겼어요. 친구랑 밥 먹으러 왔어요. 하이!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산책 좀 하고 다른 고등학교 친구랑 차 한잔 마실 거에요. 근데 친구 만나기 전에 잠깐 여기 공원에서 산책하고 아주 잠깐 한국문화원에서 들렸다가 친구 만나러 갈 거에요. 저는 한국문화원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3년 동안 저녁에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도 만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벨기에 만화도 아주 유명해요. 그 벨기에 만화 중에 이 뚱뚱한 고양이가 좀 유명해요. 네 한국사람들 알고 있는 만화가 아마도 땡땡이랑 스퍼프 대표적인 만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는데 벨기에는 왕이랑 총리 있어요. 거기가 왕이라는 성이에요. 우리 셸 트램도 있어요. 저는 트램 타는 거 좋아해요. 문 닫았나봐요. 이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자 우리 지금 그람 플러스에 왔어요. 여기가 중국 마트 이거든요. 근데 저 여기 벨기에 살았을 때 이 마트 덕분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라면이랑 한국 음식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자주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서 만화 가게 있어요. 뭐 일본 만화도 있었는데 K-POP CD 같은 것도 다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 엄청 많이 왔었는데 K-POP CD 같은 것도 많고 저쪽에 이제 만화 좀 많이 없어졌네요. 이런 물건들 살 수 있는데 많이 없어서 K-POP 팬들 다 이쪽에 와요. 우와 이거 보세요. 멋있죠?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났고 지금 범팬의 린다의 애기 있잖아요. 로아. 로아의 선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를 위한 어린이 책 사려고 하는데 독일어 책 찾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고 있어요. 책 많은데 다 네덜란란말로 돼 있는 책이라서 아이고 독일... 독일어 없네. 다른 서점에 왔는데 이거 봐봐요. 비빔밥 요리로 배우는 한국어. 그러나 왜 독일어로 쓴 책이 없죠? 뭐 못 찾았어요. 여기 아트도 살 수 있는데 이거 봤어요. 이거 찾았어요. 귀엽다. 나중에 이런 거 우리 집에서 넣는 것도 재밌겠네. 자 저 이제 브리셀 이모 집에 왔는데 지금 어두우니까 못 보여주는데 내일 아침에 여기 뷰 한번 보여줄게요. 브리셀 엄청 잘 보이는 뷰예요. 그리고 오늘 서점 세 군데에 갔는데 독일어 책은 없어요. 그래서 내일 특별한 서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근데 그 서점이 워낙 멀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일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사랑하는 로아를 위해 이모가 선물 한번 사줘야 되죠.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한번 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비 오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뷰가 엄청 좋아요. 로아의 선물을 찾기 위해 다른 도시에 가고 있어요. 기차가 2층 있어요. 기차가 2층 있어요. 기차가 2층 있어요. 자 저희 여기 지금 친구랑 친구랑 다른 서점에 왔는데 여기도 독일어로 책은 없는데 아무 단어 없는 어린이 책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살 거예요. 제목 빼고 다른 단어들 없대요. 다 아이를 위한 책들이에요. 이렇게 벨기에 초콜릿하고 벨기에 술도 샀고 로아를 위한 벨기에 작가님의 어린이 책도 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안녕하세요. 또 새벽 6시에요. 오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역시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갔어요.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촬영도 많이 못했는데 와서 되게 좋은 시간 많이 보냈어요. 물론 좀 다양한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왔으니까 너무 좋았죠. 물건이 너무 많았으니까 가방도 너무 무겁고 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다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자. 햇살에 한람보다 빨리 하품하며 일어난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많이 일찍 도착했으니까 기다려야 돼. 샐레드 먹고 있어요. 안전한 커피 그리한 맘 어찌 너 같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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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오 오 드디어 왔습니다 권팸 왔다고 하던데 오늘 오빠가 이래야 돼서 저를 픽업 못하는데 대신 린나가 왔대요 린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권팸의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권팸 저를 픽업했어요 공항에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별말씀을요 지금 샤워하고 밥먹고 이따가 로아 오면 로아에게 작은 선물 줘야지 엘리엘 이모가 선물 줬어 감사합니다 자동차 체킨대 로아 좋아하는 자동차다 맘에 안들어? 이모가 가려도 줄게 이거 뭐야? 이거 좋아하잖아 맛있어 이모가 하나 먹을게 봐봐 루아 루아 루아는 곰포도루 좋아하구나 루아는 곰포도루 좋아하구나 엘리엘 보다 먹는게 더 이성을 지배하고 있어 엘리엘 이모가 너 생각해서 벨기에에서 다 사온거야 엘리엘이 원래는 독일척이 없는데 엘리엘이 원래는 독일척이 없는데 독일척이 없어 그래서 절대 없는거 사온거야? 감사합니다 한국말로도 얘기할 수 있고 독일말로 할 수 있고 간포도가 를 지배하고 있어 엘리엘님 받아주세요 루아는 곰포도가 를 지배하고 있어 엘리엘이 근데 이거 좋아 독일말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한국말도 얘기할 수 있고 좋아 그리고 굳이 끝까지 안해도 한 페이지만 보면서 뭐가 있는지 설명하고 단어 알려줘 이게 만들어진다 펜엘이 펜엘이 그녀는 곰포도만 먹어 거짓말 곰포도와 한 를 셋 감사합니다.